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에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.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어제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2명은 지난 9월 서울시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이후에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지난달 15일에 무단 이탈했습니다.